어느 순간 오빠는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밑에가 정말 파이팅이 넘치시는데 코를 그으면서 자고 있어요. 진짜 뭐지? 어떻게 그런데 그래요? 그게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체 따로 상태 따로 그게 돼요? 그럼요. 아 그래요? 화가 많이 났는데 잠이 올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상태죠. 왜냐하면 꿈꾸면서도 그런 꿈을 꾸면 몸이 반응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자는 척은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 잠깐만. 아래는 살아있는데 왜 자지? 이놈 봐라 이건 아니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꿈꿀 때 그다음에 아침에 기상 직전에 그거는 욕구와 상관없는 발기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욕구가 생겨서 발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잠은 충분히 와요. 저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기발이라고 하자. 기발이라고 하자. 기발은 뭐야? 아니 너무... 기발은 뭐예요? 그거 반대로 바꾼다고 뭐가 달라요? 아니... 그래서 어감이... 내가 뭐 늙었다고 발기도 몰라? 아니... 모를 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무한할 거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지? 피곤한 거지. 아니... 그러면 그... 파이팅보다 피곤이 더 크다는 건가요? 저번에 양재인 선생님께서 제가 방송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앞에 4자가 생기면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걸 공검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몸이 힘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운동을 했었고 화보 촬영까지 했었거든요. 오... 그리고 왕자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지금은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아... 운동을 옛날만큼 안 하니까 저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을 막 하고 집에 오면 이제 육아 시작하고 새벽에 아기 울면 거의 제 몫이에요. 아... 아무리 제가 힘이 좋고 아무리 제가 막 공격적이고 막 파이팅이 넘쳐도 3시간 이상은 자야 돼. 그렇지. 3시간 이상 자야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많이 못 주무시나 봐요? 요즘엔 그래도... 5시간이... 요즘엔 5시간 자는 거 같은 거죠. 요즘에는... 많이 자는 게 5시간이면 좀 부족하다. 아니 일단 착한 남편이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같이 따라간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오로지 둘만 그 호텔에 둘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아 오늘 그날이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야한 소고스를 살았어요.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 한번 써프라이즈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날 밤 속옷을 입었죠. 그리고 샤워가운을 딱 이렇게 목까지 정말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막 다 감쌌어요. 저는 막 설렜죠. 오빠가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들어오셔서 침대에 눕자마자 또 죽을 수 있겠냐. 또 죽을 수 있겠냐. 이발 시간조차 되지 않고 깨워야지 왜 저럴 때 깨워야지 내가 너 뭐지?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자지도 못했죠. 새벽 내내 네다섯 시골 동안 근데 열심히 너무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배를 잡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고 어머어머어머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오빠 이게 웃겨? 그러니까 그건 말을 하지 아니 또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장난으로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 전도사님 왜 이러세요? 본인이 전도사님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본인이 뭐를 얘기하나요? 아니 제가 이제 뮤지컬 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했었고 사역을 조금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우 얘기 잘하셨다 전도사님이 속옷을 준비해서 아니 전도사님 여자 아닌가? 아 난 그게 너무 웃겨 나는데 저 정말 참 나쁜 얘기다 저거는 저기 핑계를 저렇게 대가지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돼 왜냐면 목사님도 딸 낳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성생활을 안 한단 말이오 그렇지 저게 전도사가 왜 나왔죠? 그럼 핑계대셨소 네